해외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번호판 어디에 쓰였을지 뻔하죠. 무법 천지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증평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서 행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까지 연쇄 추돌로 이어졌는데 이 승용차 그대로 방향을 틀어 달아납니다. 피해자가 달려가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 음성에서도 골목에서 두 남성을 친 승용차가 쓰러진 피해자들을 두고 그냥 달아납니다. 모두 가짜 번호판을 단 대포 차량들이었습니다. 이 가짜 번호판의 출처는 태국의 한 공장. 한국 체류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이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가짜 번호판 수요를 알고 조직적인 사업을 벌인 겁니다. 국내 유통책이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건 경찰이 파악한 것만 100여 세트. 구매자 대부분은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맨눈으로는 가짜인지 몰라볼 정도입니다. 일부는 마약 유통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마약 거래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번호판 위조 유통을 파악한 경찰은 위조 판매 일당과 구매자 등 24명을 입건하고, 특히 판매책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그 판매책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번호판이 바뀌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모두 배포 차량 등에 부착해서 운행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위조 번호판을 제작한 이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는 나머지 구매자들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